KF-21 KF-22 등 미래 항공전력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초소형 SAR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2호 등 KAI의 우주분야 주력 모델도 전시됐다. 특히,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가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5월 KAI는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3에서 KF-21을 활용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와 기술 실증을 위한 다목적 무인기 및 개발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의 다목적 무인기는 적, 방공만, 기만, 감시정찰 및 전자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항공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AI는 2025년까지 다목적 무인기 플랫폼을 개발하고 향후, FAO-10과 통합하여 AI 기반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KAI는 핵위에 탑재 가능한 캐니스터형 무인기를 개발해 수리용과 소형 무장액이 위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KAI 관계자는, 본 전시회를 통해 미래전장 개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전장의 핵심인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와 AAV, 독자모델 개발에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 항공전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 진격의 K-방산 글로벌 빅 사진임 노린다. K-방산, 방위산업, 이 해외에서 잇따른 낭보가 전해지며 산업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2.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기점으로 유럽 각국이 군비 확충에 나서면서 한국 방위산업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 LIG 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 당산업계의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하나그룹의 행보가 눈에 띈다. 2. 27일 호주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하나가 호주정부와 2조원 규모의 장갑차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다. 3. 하나 디펜스의 모에 쌓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형 궤도장갑차 레드백을 앞세워, 호주정부의 보병전투차량 도입사업인 랜드사백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4. 호주는 2019년 9월 랜드사백 3단계 사업을 발표하며 장갑차 보급 계획을 세웠고, 하나의 레드백과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링스가 최종후보, 쇼니스트에 오른 상태였다. 5. 지난 26일 패트리 콜로이 호주군수산업부 장관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129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최종 결정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6. 독일 링스는 레드백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지만, 호주요건은 테스트를 통해 성능요건에서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를 고평가해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7. 이번 계약은 약 24억 호주달러, 2조 828억원 규모로 알려진다. 하나의 이번 수준은 그간 자주포에 집중돼 있던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는 의미도 있다. 7. 이와 함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폴란드와 K9 자주포, 다연잔노켓 천무 등 수출 계약을 협상 중이다. 8. 이미 KAI, LIG 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업체들의 수출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면서, 수출 실적 증가와 고용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8. KAI는 유럽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잇따라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면서, 해외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 지난해 폴란드에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경전투기 FAO-148대를 약 4조원에 수출했다. 이어 지난달 말레이시아에 같은 기종 18대를 1조 2천억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9. 또 지난달 7일에는 경남 사천 본사에서 폴란드 수출형 FAO-11호 기출고식을 가졌다. 지난해 9월 폴란드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후 8개월 만이다. 폴란드 첫 수출 모델인 FA-50GF는 다음달 납품을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12대가 먼저 납품될 예정이다. 추가로 이집트와도 FAO-1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진출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말레이시아와 지난달 약 1조 2천억원 규모의 FA-50M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차로 18대 추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형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지난해 12월부터 시번비행에 착수했고, 지난 5월 생산된 6기 모두 잠정 전투용 적합한 점을 받은 점도 공우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된다. 전세계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출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LIG-NEX-1은 올해 상반기에만 방산 분야에서 1조원에 달하는 신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 1002 수출권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무전기 사업, 폴란드 FAO-10GF 사업용 레이다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수주 잔고와 실적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해외에서 일감을 따내면서 수출 비중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현대로템 역시 지난해 폴란드 군비청과 4조 4,992억원 규모의 K2전차 180대 수출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올해 후속 계약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Z, 산하기업 WZM 등과 폴란드형 K2전차 생산 납품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이행합의서를 체결해 2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논의 중행 추가 수주 총규모는 약 12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IG 맥스원, KAI, 현대로템, 한화 등 K방산업체들은 지난해 173억 달러, 21조 1,800억원 수출을 달성하며 신기록을 쓴 데 이어 올해는 200억 달러 수출 시대를 무난히 열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와 함께 방산을 국가성장의 핵심으로 꼽았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202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 목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3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 오방국과 협력을 확대해 K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어 대통령부터 1호 영업사원이 돼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방위산업의 가치는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 일자리 13만개와 46조원 규모의 생산류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만약 글로벌 방산수출구인 한국이 정부 계획대로 글로벌 빅사 진입에 성공하면 관련 매출과 고용은 2021년 대비 모두 2배 가까이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년학회 정경연 가 최근 공개한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방산 매출은 2021년 15조 9천억원에서 2027년 29조 7천억원으로 18조 800억원 86.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고용은 33,000명에서 69,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방산 연관 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 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방산업체가 전세계에서 러브콜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가성비와 AS 능력이 우수한 점이 꼽히며 수출 후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 방위 산업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한 첨단 무기기술력과 함께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고급. 인력까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산업의 집약체로 향후 국가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